네 라이너입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노음마을은 가는걸로 하구요 노음마을은 가는걸로 하고 노음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거는 노음처럼 몸이 작아지는 물약을 먹었기 때문이구요 저 30초의 제한시간이 작아지는 제한시간입니다 그래서 노를 선택하시면 작은상태로 큰상태로 아주 몸이 커진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반지 9개 그 다음에 라이트닝볼트 반지 9개 요정도 챙겨주시구요 그 다음에 파이오볼을 버리구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파엘의 동굴로 들어가게 될건데 그전에 이제 엘비오일은 다 모아놔야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4구요 바로 가면 됩니다 자 바로 가면 되는거고 이제 라파엘의 동굴 들어오는데 다 아시다시피 라파엘의 동굴에는 전설의 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설의 검이 시프는 혼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게 무슨 뜻이냐면 시프는 다른 캐릭터 전산의 엘프처럼 뒤로 점프를 뛰는 백점프도 없구요 그렇다고 그 어 드워프처럼 제자리 점프를 뛰고서 휘둘렀을 때 모션이 리셋되는 애니메이션도 없어요 그래서 시프는 제자리에서 점프 뛰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 전설의 검을 풀지 못합니다 그냥 그냥 제자리에서 서서 휘두르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프로는 할 때 전설의 검을 푸냐 마냐로 많이 나뉩니다 저는 평소에 전설의 검을 풀지 않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항상 제가 리스크를 끼고 아 리스크를 끼고 게임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전설의 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볼반지도 안나왔네요 흠 자 전설의 검을 풀 때 어 80이라는 수치를 채워야 됩니다 80이라는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 한 번 그냥 휘둘렀을 때가 1이고 해구리 떴을 때가 2인데 네 그래서 이 해구리 뜨는 확률을 생각을 하면 52에서 55회 정도로 수렴하게 돼요 이제부터 휘둘러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자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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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자 스물 일곱 번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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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둘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섯 서른 아홉 마흔 자 40번 휘둘렀어요 41 42 43 44 45 46 47 47 48 49 50 51 거의 끝났습니다 52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3번 안에 끝날겁니다 52 53 54 55 56 57 아 됐어요 57번에 끝났네요 자 이렇게 풀면 되구요 그 다음에 10% 어 레드드래곤을 잡아야 되는데 10%는 몸빵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체력에 어 작은 에너지를 하나 먹는다고 해도 어 한방은 버티더라도 두방이면 죽습니다 두 대를 맞으면 안 돼요 에로우 어 에로우는 자동으로 피해주지 제가 자꾸 당황하네요 에로우가 뜨면 자 자 여기서 노노예스 하시는거 아시죠 네 노노예스 흠 예스 먹 예스 누르고 달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라볼크리 보여드릴건데요 어 C프로 라볼크리를 할때는 멋지게 한번에 쓴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머어머어머 어 실수했습니다 자 C프로 라볼크리 할때는 멋지게 한번에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한번에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어 두번을 쓴다 요렇게 생각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원 투 라볼 원 투 라볼 이렇게 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라이팅 볼트가 뜰 수 있어요 라볼크리가 두개를 낭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저놈이 팔을 휘두르지만 안된다면 원 도와주질 않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원 투 라볼 그 다음에 원 투 라볼 아 안됐네요 다시 자꾸 안되네요 네 라볼을 몇개 썼죠 지금 4개 썼습니다 근데도 안돼요 아 그냥 싸우겠습니다 안되겠네요 자 더이상 라볼을 더이상 라볼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싸울게요 아 진짜 라볼크리도 안도와줍니다 인생이 이러네요 자 LBO1을 쓸 LBO1을 뿌릴때는 점프해서 내려오는 타이밍을 놀아서 뿌리는겁니다 이래야 데미지가 다 들어가요 이래도 안들어가 데미지도 안들어가 큰일났다 LBO1 데미지 하나도 안들어갔죠 이거는 하나도 안들어간겁니다 어우 나 죽을뻔했어요 데미지 하나도 안들어갔구요 아 그냥 때려잡겠습니다 그게 저는 편해요 때려 아 때려잡는게 편합니다 긴급협피 사용했고 내려올거에요 머리 떨어집니다 지금 네 조심 네 잡았습니다 아 라볼크리를 못썼네요 어 제가 라볼크리를 실패하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어 D&D는 그런 세계죠 어 저같은 고수도 라볼크리를 실패할 수 있다 때로는 실패하는게 라볼크리다 제가 그만큼 지금 현재 매우 당황해 있는 상태다 라는거죠 저 지금 진짜 떨고 있습니다 자 바스타드 소드 어 팔아주구요 그 다음에 LBO1 어 다 사줍니다 그리고 먹어주면 되죠 이상하게 시프는 LBO1이 잘 안터지긴 하는데 예 여기서도 프로즌으로 가도록 합니다 예 마법권까지 있으니까 쉽게 잡을 수 있구요 LBO1을 통해서 어 빠른 어 공략을 할 수가 있는거죠 자 앞으로 가서 이거 잡구요 자 여기서 마법권 하나 먹어주고 블레스 오일 어 블레스 어 저거 그 다음에 여기 어 전설 어 어 그게 있는데 어 어 어 아마 꽃반지가 더 좋을겁니다 이거보다 어 에너지 반지가 어 적어도 시프에게는 말이죠 흠흠흠 시프에게는 에너지 반지가 더 좋다 그 다음에 시프의 장점이 뭡니까 전설의 검을 풀었는데 시프의 장점이 뭐겠어요 시프의 장점은 어 전설의 검의 데미지가 누구보다도 높다는거죠 다른 어떤 캐릭터가 전설의 검을 든 것보다 어 시프가 든게 데미지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전설의 검 데미지가 32이라면 어 시프는 혼자서 34 2도트가 더 많이다는거에요 네 데미지 계산 공식에서 시프는 데미지가 더 높게 나옵니다 참고로 데미지가 제일 적게 나오는게 저는 드워프라고 알고 있습니다 드워프는 데미지 레이팅 자체가 적게 나와요 대신 이제 드워프는 다단히트하는 콤보가 상당하죠 아무튼 시프는 어 이런 데미지가 전부 다 강력해요 어 그니까 만약에 보스를 이렇게 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스의 체력이 달아버리죠 자 여기서는 어 스워드 오브 플레임 플레임 맞나요? 맞는거 같은데 그 다음에 LB 오일 LB 오일 준비해서 가서 넘어뜨린 다음에 LB 오일 뿌리기만 하면 되는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애가 맞질 않고 있네요 어 정 맞추기가 어렵다 얘네들한테 맞기 싫다 할 때는 LB 오일을 그냥 뿌리셔도 됩니다 요렇게 LB 오일을 그냥 뿌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웃발 다 맞추면 되는거죠 안 죽었다 싶으면 여기서 막 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어 어 전설의 검으로 때려도 됩니다 전설의 검으로 때려도 잡을 수 있어요 키메라는 한 4마리 정도까지 나오니까 키메라는 다 잡는게 좋습니다 어 LB을 뿌려주고요 네 키메라는 아이템이 뭐가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설의 검으로 몇대 때리면 얘 죽습니다 흠 한두대 맞는건 괜찮으니까 그냥 자신있게 가서 콤보를 날리는게 나요 건툴렛 오브트 파워는 좀 아까운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건툴렛 오브 파워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네 건툴렛 오브 파워는 어차피 하나 더 나오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저쪽에서 체력에너지 체력을 먹도록 하구요 잡아주면 됩니다 자 건툴렛 오브 파워는 어 가면은 바로 나옵니다 가면은 바로 나오니까 걱정이 없어요 흠 무조건 건툴렛 오브 파워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어 부유성 들어가면 첫번째 나오는게 건툴렛 오브 파워에요 네 그럼 여기서 영상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?